안녕하세요. Part 1, Unit 1 주제 제목 Part에 정용독해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conservationists have worried, conservationists는 환경보호론자들이라는 뜻인데요. conserve가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이 환경보호론자들이 have worried, 걱정을 해왔습니다. About the loss of biodiversity, bio는 생명이고요. diversity는 다양성이라는 뜻이죠. 두 단어가 같이 만나서 생명다양성, 생물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생물다양성의 상실, loss, 상실에 대해서 말이죠. In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However, 그러나, diversity loss is also occurring. 다양성의 상실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보호론자들이 계속 관찰을 했는데요. Under the watchful eyes, watchful, 감시하는, 아주 세심히, 잘 지켜보는이죠. Watch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뭔가를 지켜보는 것이 watch예요. 그래서 세심하게 지켜보는 그러한 눈 아래에서, all farmers, 다름 아닌 농부들의 눈이죠. One problem is, 한 가지 문제점은요. Is that a certain breed of livestock are growing less popular. 어떤 종류의 livestock, 여기서 livestock은 가축을 말한대요. 우리가 흔히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축이니까, 그것에 초점이 맞춰있습니다. 가축의 어떤 종류의 가축의 품종, breed라는 것은 원래 새끼를 나타나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breed가 품종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품종들이요, 어떻게 되고 있니? Are growing less popular.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점 덜 인기를 끌고 있다. Due to the fact. Due to plus 명사, 뭐가 때문인데요. The fact라는 명사가 나오고요.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 the fact에 대한 설명에 대디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이 렛을 동격 접속사. 그 fact가 대디 아니고 대디하고 그 fact다.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렛으로 연결하고 있구나. 그래서 동격 접속사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사실이라면, they offer less milk for a meal. 자, 우유나 또는 고기를 덜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덜 제공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offer, 제공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same thing is true with crops. 동일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동일한 일을 일어나고 있다. with crops. crops는 우리가 곡물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작물들, 특히 곡물을 말하는 건데, 이 곡물에 있어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Over the past century, 지난 세기 동안에 three-fourths는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곡물의 유전적 다양성의 4분의 3이 상실됐다. 즉, 곡물 중에서 다양한 곡물 중의 4분의 3 정도가 사라져버렸다. 라는 말입니다. Many farmers have switched. 많은 분들이 바꿨다. 스위치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환했습니다. More to plant varieties. 여기서 variety도 다양성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품종이라는 뜻이에요. 다양한 품종을 말하는 건데, 식물의 품종을 바꿨습니다. That grow faster. 자, 뭘로 바꿨어요? 어떤 품종으로 바꿨어요? Other plant varieties that grow faster and produce more food. 더 빨리 자라고,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내는 그런 품종을 바꾸다. 스위치 2, 무험무사로 바꾸다. 뜻이죠. Over the 30,000 edible species plants on our planet. 여기서 planet은요.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이 행성은요. 우리 지구에서의 식물의 edible species, 먹을 수 있는 edible, 먹을 수 있는 품종이죠. species, 품종, 종류. 몇 가지요? 3만 가지 종류 중에서, oven, 뭐 중에서예요. 그래서 3만 가지 먹을 수 있는 식물의 종류 중에서, mere 30, 단순히 30개 정도, including rice, wheat, 쌀, milk, corn, 옥수수를 포함하여라는 뜻이죠. 이러한 것들이 account for는 전체 중에서 얼마나에 해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중에서 50%를 차지한다, 50%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있죠. 또 다른 뜻은 account for가 설명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약 95%에 해당이 됩니다. of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식량에, 먹는 것에, what the 주어동사,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안됐지만, there is currently a need, 현재, currently, 현재는 어떤 필요가 있다, to increase, 증가시킬 필요죠. 형용사적 용법이죠. 두부정사의 world food production, 세계 식량 생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to deal with the growing population, deal with, 다루다, 라는 뜻이죠. 다루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늘어나는 인구, growing population, 점점점 늘어나는 인구를,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구를 잘 handling, 다루고 조절, 인구에 대해서 잘 우리가 식량을 보급해, 호흡한다, 라는 뜻을 deal with,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the loss of diversity, 다양성의 상실, due to this situation, 이런 상황 때문에, due to, 뭐뭐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다양성의 상실이라는 것은, could make it harder to grow crops,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eat는 감옥적으로 해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을? to grow crops,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이죠. 즉, crops, 곡물을 기르는 것을, 어디서? in new places, 새로운 장소에서 말입니다. with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다른 어떤 환경적인 상황, 다양한 환경 조건, different, 다른 다양한 environmental 환경의, environmental 환경의 condition, 조건, 다양한 환경의 조건을 가진, 그러한 새로운 장소에서 기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어떻게 문제가 풀려나가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